하하하하 여러분 웃으면서 관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멋있어요 아 좋았어 사람 많아지고 있었다 너무 날 미치게 하고 정신을 자리게 해 그래 알겠지 난 참 날 기가 막히게 해 너도 날 조직하게 하고 서로 섹시하게 해 섹시하고 도도하게 치명적이게 합시다 어 체가 옵니까? 어 어디가? 어 안돼? 이런 반응이 좋아요 여러분 이런 반응이 해야돼요 여러분 이러고 있으면 안돼요 아 이런 반응 좋아요 어 추석 잘생겼내세요 잘생겼다 그럼 바로 진행 잘생겼다 백을 백하고 싶다 부릉부릉 네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 삼삭한 날 독하게 해 우리나라의 영화에 진짜 주인공은 너의 사랑 베이베 그래도 넌 너도 너덕해 화련된 주인공처럼 나도 하고싶은대로 해 해 예 예 그저 아이경그라도 너를 예쁘게 해도 너를 너너려 해 해 해 해 해 내가 아프지마 도 심지어 엔진이라도 같이 해 주인공은 너의 사랑 주인공은 너의 사랑 여기가 운명을 나를 어디가 울명을 나를 주인공은 너의 사랑 싱싱 싱싱 덮으려 글자 최고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전에 저 그거 많이 봤거든요. 폴리 나오는거. 폴리. 에버. 그거. 폴리 에버. 네 지나가셔도 됩니다. 추석 연원을 잘 보내셨나요? 떡 많이 잡수시고 만성 강하십시오. 들어가십시오. 잠시. 네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슥시. 가자. 해. 예. 예. 해. 예. 예. 해. 예. 예. 차가 풀네요. Factory. 차가 오네요. 이번에 또 무슨 차죠? 어머. 트럭. 과일 장사? 나 나중에킨누트럭탈거야. 네 저희 평일이라 차가 조금씩fire 해당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시 시작할게요 한 번 더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